거할래에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알랭이들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윤영웅입니다. 거할래에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포지션, 포지션 어디 갈까요? 말만 하세요. 다 돼요, 진짜. 다 돼요, 진짜.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물희입니다. 오늘 또 여기 성내 유즈즈에 축구 경기를 하러 왔는데 오늘 또 게스트 아시죠? 슈퍼 초특급 게스트!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저희 트로트 대왕 임영웅 씨, 이렇게 용경으로 와가지고 저희랑 같이 함께 경기를 할 건데 상대팀은 FC 빡세하라고 해요 이름만 들어도 빡센네요 그러니까 엄청 빡셀 것 같아요 그래서 흥민이 이거 듣자마자 어 형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런 거 쳐? 이런 거라고 아 그럼 오늘 이제 포메이션 한번 아 저희 또 포메이션 설명해 드리려면 저희 고할래 어플이 시시가 됐잖아요 그쵸 맞아요 한번 그걸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한번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왼쪽에 흥민 우리 소니 그리고 오른쪽에 영웅 이렇게 양 날개를 좌우로 흔들어 줄 건데 아 빛난다 빛나 그쵸 날개가 너무 휘황찬란한데요 그니까 허리만 튼텨어야 될 거 같아 무담 됩니다 허리 무게 허리 저거 아마 그룹됐어 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현역 선수가 있는데 저랑 초등학교부터 지금 한 15년 지기 절친 하사인 우리 성남FC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재현 선수 오오 오늘 이렇게 경기 재밌게 가겠습니다 자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인터뷰를 계속 하려고 했어요 지금 좀 많이 찍어놔야 돼 나 이따가 짬나면 망가지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좀 많이 찍어놔야 돼 알랭이한테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윤영웅입니다 도할래 드디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오네 우리 운동하러 합시다 영광스러운잖아 원래 우리 양푸마의 목소리도 다 절을 거였어 코오라쿠 각자 1편에서 형들 통나버려가지고 들통이 났다고? 딱 중한수비야 무슨 들통이 나 둘 셋 한 번 더 둘 셋 고구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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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최! Maggie! context empre인 요죽 oug 너 oxid E 네!! 간다! 뒤에 간다! 앞에서 Boder.. 진짜요!!! 하늘들!! 자! 고고! 고고! 가자! 고고! 가자! 야! 왜 이리 있어? 나까지! 나까지! 아아악! 고고! 밥ANE 끄려! 아아악!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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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아, 제가 맞은다, 맞은다, 맞은다. 와아! 아, 뭐야? 아, 뭐야, thi!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이제 하체가 풀려요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이제 골로 깨. 아 진짜 호영 거짓말이군요. 내 경기 동안 골로는 한 번도 못 뽑고. 편집 기술이야 편집 기술. 진짜 일 열심히 하시나봐요. 일 진짜 열심히 하시나봐. 다음은 주문대요. 보셨죠? 플리플랩? 오우. 찍으셨죠? 오케이. 오늘 하루 일단 다음 플리플랩 보셨죠? 플리플랩. 야 문샤. 이거 있어. 호나등요. 발목이 뭐 가요? 우 Baile카. 예яг punct이 올라와요. 효과자고자. 요바다. 조파다. 조파다. 오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